예 대동콤바인 이제 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콤바인 궤도는 언제 바꿔야 하나요 이제 물어봅니다 예 언제 바꿔야 하나요 보통 콤바인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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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쇠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요걸 이제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쓰다보면 이제 요런식으로 조금씩 이제 하다가 나중에 쇠가 뽑혀 나오려고 합니다 예 자가로 쓰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하면서 예 확인하면서 이제 써도 쓰면 되겠지요 요건 아직은 한참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외부에 외부 이렇게 갈라짐 갈라짐이 생깁니다 근데 저 갈라짐은 왜 생기는가 하면 콤바인을 이제 가을 한철 쓰고 1년 내도록 예 홈바인을 사용을 장기간 이제 한 곳에 계속 세워 놓으면 꺾인 부분에 저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갈라짐이 딱해도 안에 철심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위험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영업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지는 곳에 갔다가서 터질까봐 예 저런 갈라짐이나 저런게 있으면 예 가는게 좋겠죠 자가용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 콤바인 가지고 자기논에 들어갈 때는 어지간하면 논을 잘 말립니다 근데 이제 영업을 영업을 하러 가게 되면 예 보통 콤바인 없으신 분들은 예 물을 넣기까지 안 떼요 네 늦게까지 안 떼고 놔두면 그래도 수확량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이제 콤바인 기계주들은 아주 안 좋아하죠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궤도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렇다 이렇다 사람들 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바깥에 바깥에 이런 이런데 그냥 뭐 찢어져도 갈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바깥에 요 뭐 뭐 나수로 뭐 비거나 해 가고 뭐 바깥에는 크게 뭐 와이어 같은 게 없거든요 예 제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가운데 가운데 예 요 정도까지는 이상 없으면 뭐 자가용 살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궤도는 그렇고 모든 뭐 부속이 다 그래요 뭐 좀 불안불안하고 영업을 많이 뛰시는 분들은 가는게 맞고 이제 자기 것만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분들은 예 저 같은 경우엔 저 정도 돼도 한 4 5년 됐습니다 예 이제 자기 사람 사람 나름대로 예 저게 있습니다 쓰는 예 일단 저는 과잉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 정도는 쓰죠 보통 이제 기준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쇠를 기준으로 금방 계도를 갈게 됩니다 아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날이 더워 가지고 예 퇴근하고 와서도 예 아까 막까지는 아 아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